오늘은 뉴턴과 조선왕입니다. 먼저 뉴턴 오빠입니다. 세계적인 과학자죠. 만유인력법칙, 미적분법, 주식투자실패로 유명하죠. 그 다음은 현종 오라버니 예송논쟁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게 나오세요 숙종 오라버니 황국, 숙청, 장희빈언니로 유명하죠. 오늘 이 새 오라버니들을 엮은 이유는 거의 동시대에 살던 오라버니들입니다. 이거 믿기시나요? 아직도 우릴 괴롭히는 뉴턴 역학과 미적분법을 만든 사람과 예송논쟁, 숙청, 장희빈으로 유명한 현종과 숙종이 거의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이라는게 믿기시나요?